뽕뽕띠 자, 그래서 2부 열로는 CC패드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켜는 후광 타임 두각티 켜는 후광 타임 두각티 켜자마자 무슨 일이야 이거 이주희 님들 나츠 님 뭐야 이거 이거 놀이인거 아니야?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이주희 님 이거 아 이거 이거 띠부띠부 실이네 띠부띠부 실 띠부띠부 실이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었군요 아니 잠깐만 역시 CC패드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내는 거였어 저는 어마무시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CC패드는 못 내겠네요 아니 근데 이거 아니 뭐의 포인트를 이주희 님이 좀 더 잘 담은 느낌이네요 약간 왜냐면은 약간 표정이며 약간 포즈며 약간 입에 물고 있는 디테일부터 해가지고 약간 굉장히 많이 잘 노린 듯한 느낌이기는 해요 그냥 저는 이주희 님 고르겠습니다 아니 피아노 캔 님은 남성분 아닌가요? 아 이거 대흉근이죠? 아 오케이 대흉근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런거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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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레 플러스님. 오 약간 얼굴이 지금까지 나온 친구들이 약간 좀 캐치치한 느낌이었다면. 뭔가 마레 플러스님은 눈에 약간 장난기가 가득한 그런 표정? 약간 좀 반드러지는 표정이거든요? 난 그래도 좋은데? 오히려 약간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좀 더 귀여운 것 같아. 뿔 가산점 이러고 있는데 나가 이 새끼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 안경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니 표정부터 좀 지리는데? 아 뭔 각경 아니라고요. 예쁜 사람이 있으면 각경이라고요.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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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님들이 뭘 아냐고요. 님들이 뭘 아냐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새끼들아. 이거. 이게 좀 지린다고. 아니 표정부터 쑥스러워가지고 미치는 이유. 이게 손가락 플러팅 이거 뭐냐고. 이거 이거. 이거 나시에 이거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손가락 플러팅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매우 꼴자랄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냥 얼굴이 미쳤어. 그래 맞아 안경 비버프 받다가 벗으면 퍼프가 되는 게 꼴잔아이지. 닥쳐 닥쳐 닥쳐. 그건 아니야. 그냥 얼굴이 미쳤어. 이야 리제 나왔다 리제. 아 근데 리제 굉장히 건전하네. 아니 지금 낸 사람들을 보니까 리제 굉장히 얌전하게 냈네요. 리제야 너 졌어. 리제 6여간 어리네 이모. 리제. 리제. 범부쉐크. 아이덴 큐닌. 야 이거 살 튀어나오. 표현한 거 보소. 아니 지린다. 와 야 이거 뭐냐 이거. 인옥신. 쏟아지는 물바늘을 표현한 건가요? 아니 좀 궁금해가지고. 흘러내린다 흘러내려. 근데 미쳤는데? 야 물에 젖은 여자는 아름답네요. 저도 앞으로 방송끼리더낸. 그러나 얼굴에 뿌잉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야. 통깡이님. 최고 육수님. 아니 근데 제가 왔을 때. 통깡이 님도. 이런 가슴으로 마우스패드를 냈는데. 저도. 패드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이 들어요. 패드가 낼 수 있는 패드는 장패드 말고는 없다. 에리카 루카님. 잠깐 소란이 있었어요. 밍디롱님 대 감자별이니. 나는. 밍디롱님이 좀 더 야한 것 같아. 왜 와이? 약간 오피스 룩이잖아. 사람들의 약간. 망상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 시루도 어떻게 보면 오피스 룩인데. 시루도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 시루를 보면서 무슨. 그러면서 시루가 막 몸 흔들면 오오오. 제로투하면 오오오. 이러는 새끼들이 무슨. 아 잠깐만. 너무 힘들어. 아이고 넌 내가 너무 감당하지 못할 친구를 가져온 것 같아. 그래. 그래. 야한 건 안켓님이에요. 이건. 이건 망가. 이건 망가라고요. 야 어렵다. 아니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진짜로? 아 그래 실사용을 따져보자. 내가 사용을 해. 내 지금 마우스 밑에 있어. 그러면은 나는 좀 더 누야님이 날 것 같긴 한데 전 누야님이에요. 마우스 패드로 사용을 하잖아.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하면은 누야님께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자 그다음. 이주희님 내 미요리 실리스타님. 아 둘 다 너무 예쁜데? 어 님들. 아니 진짜 갓경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요. 저는 미요리님이 좋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갓경의 아름다움을 받는 당신이 불쌍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웬만해서 가슴 패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딱히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거는 좀 갖고 싶을 정도로 잘 나온. 탐나요. 굉장히 맵네요 이거. 아니 굉장히 어지럽고 매워요. 좀 좀 그래요. 리제야 미안해. 리제야 미안해. 리제야 니가 마우스 패드 낸다고 했을 때 아무 반응했던 나 자신을 후회할게. 나 자신을 반성할게. 리제는 유교걸이었어. 리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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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제야.